여긴 또 묵은 잔치를 벌이셨나? 많이들도 오셨네. 여긴 몇 마리 드시는군요? 밖에서 까지 시키는 거. 셀 수가 없어요? 망둥아 여기 몇 마리 드시는군요? 한 50마리 드시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대가리 씌워주고. 대가리만 썰어봐도 50마리. 오늘 진짜 망둥아는 포식하시네요. 아이고 나 이렇게 많이 잘 잡히는 거 처음 봤어. 역시 어 노일미? 망둥이 좀 드실 줄 아시니? 나도 먹을 줄 아는데. 어머님 이거 아버님이 잡으신 거잖아요. 진짜 맛있죠. 오늘 낚시 너무 쾌감이 좋아요. 어머님 해보셨어요? 제가 강원도에 가서 산가재미 배낚시를 했었거든요. 그때 낚시하고 망둥어 낚시하고 쾌감이 다르더라고요. 손맛이 뭐가 달라요? 손맛이요? 이 망둥어의 힘이 더 강하더라고요. 삼가재미의 힘보다 망둥어의 힘이 짱이더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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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